달리고 또 달린다! 다음 달에 수고하셨습니다. 윙렬의 버라이어티 쇼 쇼 쇼 쇼 다인하나 반타인! 저희 뭐 하면 되나요? 저희 학생에 여러분들 뭐 하면 되나요 저희? 여러분들은 최고의 남자의 보안이 어떤 것들이까? 역시 키가 가장 커야죠. 아니죠 최고의 남자의 힘이 가장 쎄야죠. 여러분들 보안입니까? 아아!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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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가 돈 좀 있으세요? 카드에 10만원 있습니다. 아아 정국 씨는 어떻게 생각하죠? 최고의 남자의 요건? 뭐.. 뭐든지 잘하면 되지 않나요? 오.. 잘 열어봅다! 최고의 남자 첫 번째 요건! 김대심입니다.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이 괴롭힘을 당한지?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. 2등 가겠습니다. 3등 하겠습니다. 눈치게임이에요 이거? 6분! 나 4번! 나 5번! 6번! 내가 5번을 잘 beginners Chad's pick this is a 14초야? 14초야?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이래? 이상해 애들 물에 물을 뱉어버리네 어딜 만져? 살아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?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괜찮다 뭐 틀린다? 이러고 뱉어버리면 돼 뭐 틀린다? 뱉어버리면 돼 시작! 정돈빵 좋아하는데요? 정돈빵 아 내가 가려워 정돈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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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뭐지 네가 해라! 네가 해라! 네가 해! 1등해! 정돈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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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발벙치면서 안 때릴 거죠? 네네 포기하겠습니다 모르나 보다는 꼼짝아 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시작! 시작! 어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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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얼굴을 정확히 보고 뱉으시더라고요 아! 아! 1-1 2-1 가사성으로 진퇴양란이라고 합니다 정돈빵 정돈빵 자! , ㄱ, 시작! 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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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다음에 뭐 할까요? 2라운드로 가나요? 2라운드 뭔가요? 네 달려라 바탕 최고의 라운드 오? 패션이 있지 그래? 패션이 있지 패션이 자 여러분 제가 다크호스에요 어 제 입술 제일 두꺼워요 레몬이 쌈밥 먹을 때 보면 진짜 크게 벌려 미씨 그렇게 찌는게 안하셨는데 미씨 이거 색채어본거 아니에요? 오 레몬이 색채고 있어 야 썰면 내자지? 진짜 빨간색 오 야 수명쟁인데요? 제일 맏언니 같다 다시요 오 맏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눈이 더 커요 가자 야 야 아 아 8cm 아니야 8.6 태형히보다 생일이 변해진 아니 10cm 넘는다고 없어요 10cm 넘는다고 자 가봅시다 어 한대 맞았네 잡았어 오이 맞았어요? 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신세지 가능합니다 너무 크다 시작합니다 돌려주세요 야 갈 것 같은데? 자 셋 하나 가시죠 갔어 야 갔어 야 이거는 진짜 아 진짜 웃겨 와 진짜 웃기겠다 와 진짜 웃기겠다 섹시한 액수를 테스트 해봐도 돼요? 3라운드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라운드 3 세번째 테스트 필박스 작성을 알아보면 아 방석 젠탈격 게임 방석 젠탈격 게임 방석 젠탈격 게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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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전 전국에 이겨야 될 거야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할 거지만 전국에 이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안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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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r jab 이 al 2 ㅎㅎㅎ 그래 리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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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페 리세 네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모두 해보았습니다! 와아 야 볼을 끊었어? 아 진짜 빨리 끝나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땠나요? 여러 방탄에서 최고의 남자. 그 1위는? 정국. 최고의 남자 이게 누군가? 이미 자막 들어갔어요. 아아. 최고의 남자 뺏기고 드릴게요. 와 정말. 정말 멋있다. 고맙습니다. imoto. 머리를 한번 다시 한래? 오메의 편 신 Buong 그럼 여기부터 해 주세요. 우와